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볼 수 있을만한 그런 주제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일전에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지만 연애에 있어서 사실 나이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클 때랑 작을 때 장단점이 너무나 명확하다 보니까 그리고 연애라는 것은 수틀리면 빠이짜이치엔 할 수 있잖아요 결혼 같은 경우는 그게 좀 힘들죠 빠이짜이치엔 했을 때 남자한테 큰 데미지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전에 얘기했을 때 그래도 결혼을 할 때는 남녀 나이 차이가 너무 큰 건 안 좋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가장 이상적인 나이 차이는 얼마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나름 유의미한 결과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우선 결론이 약간 좀 애매하게 나왔어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이게 한국이랑 외국이랑 문화권마다 결과가 다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일단 여기부터 얘기를 하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남자 여자 있어서 일단 서로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나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뭔가 남자 여자 딱 4살 차이를 좀 약간 이렇게 좀 완벽한 그런 걸로 보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결혼정보 회사에서 이런 뭔가 미혼 남녀들을 상대로 배우자의 상대로 이상적인 나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진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가 3살에서 4살 연상이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3살에서 4살 연하를 선호했는데 요즘은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요즘은 남자가 5살에서 6살 연하를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거는 요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연예인들도 그렇고 워낙에 나이차가 갭차이 큰 그런 결혼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런 뭔가 인식 같은 것도 조금 나아진 부분들이 있고 약간 허들이 옛날에 엄청 높다고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까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남자의 원초적인 욕망 결국에는 어린 여자를 찾아가게 돼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외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왔거든요 한국이랑 외국 여성 같은 경우는 배우자로서 가장 선호하는 나이에 대해서 동갑 혹은 1살, 2살 연상을 선호하게 이렇게 갭이 더 작았어요 한국보다 더 작게 나왔고 반대로 외국 남자는 어떤 답을 했냐면 나이와 관계없이 전부 다 20대 여자를 전부 다 선택해서 한국이랑 외국이랑 또 이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10살 넘으면 이제 와 어떻게 저렇지 하는데 외국에서는 그게 일상이란 말이에요 10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얘네들은 뭐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게 20살, 30살이 문제가 되죠 얘네들은 10살 가지고 그런 게 없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식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이가 벌어지는데 그러면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이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통계청 자료가 올라온 게 있거든요 올해 그래서 여기서 배우자 나이와 결혼은 어떻게 표준편차가 분포가 돼 있을까 싶어서 봤는데 우선 전체 커플 중에서 50%, 딱 50%가 남자가 1살에서 5살까지 연상이더라고요 그래서 1살에서 2살 연상이 25.1%가 나왔고 그리고 3세에서 5세까지 연상이 25.8%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방금 말했던 외국인들도 그렇고 사실 한국 남자도 어린 여자 좋아하잖아 이렇게 10살 이상의 워너비 결혼은 전체 결혼의 5.2%가 나왔고요 그리고 반대로 동갑내기가 15.7% 나왔고 여자 연상 같은 경우는 전체 17.5%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자 연상의 경우는 1살에서 2살이 가장 많았고요 총 11.9%였고 그리고 여기 쭉쭉쭉 가다가 10살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0.2%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0.2%에 해당되는 게 연인으로 따지면 미나 류필리 커플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함수원 진아 커플이 있죠 그래서 함수원 진아 커플은 보고 있는데 난 진짜 진아 진짜 불쌍한데 아무튼간에 0.2%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과거 20년 전과 지금 보잖아요 1999년도와 2019년도를 보게 되면 확실히 달라진 건 뭐냐면 남자 연상은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었어요 옛날보다 반대로 여자 연상 커플은 다 늘어났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쫙 늘어난 그런 느낌이 있어서 확실히 옛날과는 이런 부분들이 달라졌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좀 이런 여자 연상 커플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그게 저는 왜 그러냐면 내가 느낀 게 그게 있더라고요 여자들도 옛날에는 연아는 남자라도 안 봤던 애들도 나이가 차잖아요 그러면 연상보단 연아의 눈이 가요 눈에 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특유의 아저씨 느낌 나는 느낌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 늙은 느낌 노딱 느낌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면 남자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똑같은 느낌 때문에 어린 여자를 선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자도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뭔가 여자 같은 경우도 지금 능력 있는 여자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능력 있는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선택권이 되게 넓죠 보통 그런 여자 같은 경우는 관리도 잘하고 그리고 나이가 좀 있더라도 이게 나보다 조건을 내려놓더라도 이게 여자, 남자 좀 젊은 거 영앤리치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쪽으로 선호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나 이런 딴 나라에는 나이 차이에 따른 결혼 통계를 좀 본 적이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보다는 나이 차이 갭 차이가 나는 커플이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여기에서 이혼율과 나이 차이를 한번 찾아 봤을 때는 이게 결과가 다 다르게 나왔어요 일반적으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이혼율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남자가 5살 이상 차이가 나면 그 다음부터 이혼율이 조금씩 올라간다는데 근데 여기 통계는 좀 희한한 게 5살 이상, 10살 이상, 15살 이상, 20살 이상, 25살 이상 이게 다 나왔더라고 그게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같은 잣대를 한국에 적용시켰을 때 한국은 여기에 뭔가 나이 차이에 따른 이혼보다는 학력 차이에 따른 이혼이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부부간의 학력 차이가 좀 적을수록 이게 이혼율이 한국 같은 경우는 더 높게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출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가장 씁쓸했던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결혼에 대한 맹점인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맹점이 뭐냐면 이게 둘 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남자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준으로 월천만 원 미국도 똑같이 월천만 원 기준으로 줬을 때 이게 남자가 돈을 많이 벌수록 그 이혼의 확률은 거의 제로에 수렴을 했어요 실제로 이게 나이를 불문하고 배우자가 남편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이혼의 확률은 거의 제로에 수렴할 정도로 쫙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씁쓸한 결과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외래에 더 편하다고 해야 되는 남자 입장에서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그거랑 달리 또 하나 또 뭐가 나왔냐면 미국에서는 그게 나왔어요 결혼식 비용이 높을수록 이혼율이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다르게 좀 뭐랄까 미국 같은 경우는 스몰 웨딩 많이 하잖아 미국 동네는 그냥 야 니 좋고 나 좋은데 그냥 같이 살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쪽은 근데 그런 데 된데도 이게 뭔가 좀 세를 과시하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좀 세를 과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의리의리하고 이런 결혼을 하면 할수록 이혼율이 높게 나왔고 반대로 스몰 웨딩 그냥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하자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작게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이혼율이 되게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이게 적용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뭐가 오빠 우리 뭐 혼수고 나발이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살자 이렇게 작게 작게 해서 요샌 스몰 웨딩 많이 하잖아요 많이 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진짜 좋아하면 스몰 웨딩 하잖아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커플들이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해야하나 이러나 저러나 결국에는 결혼이라는 것들이 가시밭길인데 남자든 여자든 근데 요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고 그리고 사랑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이렇게 콩깍지가 씌게 되면 방금 전 말했던 조건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나이 차이 따른 이혼율이라는 게 다 다르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이혼율이 높게 나왔어요 근데 한국은 그게 적용이 안되고 똑같은 것들을 영국에서도 영국 통계청에서도 실제로 했거든요 근데 영국 통계청에서 이거를 조사를 했을 때는 나이와 이혼에 다른 유의미한 결과를 찾지 못했다고 해요 딱 하나 찾은 케이스가 뭐였냐면 서른 살 넘은 기혼자 중에서 여자가 열 살 이상일 경우에만 이런 경우 높은 이혼율로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나 리필립과 함선 진화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나와있어서 결론적으로 그런 뭔가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나이 차이라는 것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더 상관계수가 높은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단순 나이차보다는 그 외적으로 잘 맞냐 못 맞냐 사랑이냐 안 사랑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더 높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 관점을 포커싱으로 딱 바꿔보잖아요 어떤 걸로 바꾸냐면 가장 이상적인 결혼에 대해서 내가 오래 사는 결혼으로 보잖아 오래 사는 결혼을 했을 때는 결과가 나왔어 독일에서 이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자는 동갑내기나 한 살 두 살 위에 연상이랑 살 때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는게 남자랑 여자 같은 경우도 혼자 살 때 여자는 오래 사는데 남자는 일찍 뒤지잖아 근데 그런 것처럼 결혼을 해도 여자는 남자랑 한 살 두 살 차이로 이렇게 동갑이랑 살면 오래 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내 뇌피셜로 생각했을 때 제 주변에 동갑내기 커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동갑내기 커플들을 분석했을 때 여자가 맘껏 지를 수 있단 말이야 동갑내기면 약간 그런 느낌 편하면 막 지를 수 있거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이게 내 친구들을 보면 느끼는게 너무 격하게 싸워요 진짜 동갑내기들은 별거 아닌건데도 그래서 한 번은 친구 중에 삼성 다닌 친구 있다 했잖아 그 친구가 이제 둘째 낳고 나서 와이프가 와이프가 자기는 백 하나 사주면 안 되냐고 얘기를 했나봐 근데 친구가 내 친구처럼 락 같은 애들이 많단 말이야 이게 어 너 필터링이 안돼 나도 그렇잖아 내 친구들 다 그렇단 말이야 바로 여자가 빡 떠나갖고 이 개새끼 아니 지금 뭐라고 했는데 이 시발새끼야 이러면서 진짜 이렇게 싸웠어 그래서 이걸 말을 내가 방금 이쁘게 해서 그렇지 여자들 말할 때 경상도 여자들이 욕할 때 되게 억세게 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빨로 막 이러면서 엄청 싸웠는데 확실히 이런거 보면 동갑내기 커피들이 진짜 격하게 싸우거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좀 지를 수 있는 걸 다 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나이차가 좀 많으면 여자가 지르고 싶은 것도 참는 경향이 있잖아 그래서 우라통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나이 뇌피셜으로 봤을 때 여자의 수명과 나이 차이에 대한 관계는 그런 우라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남자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나이가 어리잖아 그러면 또 오래 살아 이게 또 이게 또 오래 살아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봤을 때 이걸 수명으로 봤을 때 여자는 동갑내기나 한살 두살로 공개되고 남자 같은 경우는 어린 여자 만나면 오래 산다 통계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게 있어가지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나이 차이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너무 다 다르게 나와서 그런 상관계서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다만 이 이상적인 결혼을 이혼을 안하고 오래 사는게 아니라 단순 내가 오래 사는 걸 놓고 봤을 때는 남자는 어린 여자 그리고 여자는 자기랑 만만한 동갑내기 한살 두살 이렇게 만나는게 높게 오래 사는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튼간 오늘 이야기는 가볍게 볼 만한 것들 그냥 가볍게 흘리시면 되고 뭐 이러나 저러나 결론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인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좋아하고 그러면 오래 산다고 일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버드대학에서 75년 동안 연구했던 그런 행복의 비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을 때 지지 먹고 싸우더라도 그때 우리가 오래 살거든요 그게 결국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고 사랑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크게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보통 나이 차이가 많이 날 때 여자들이 하는 얘기가 남자 병수발 들어야 되는데 이 얘기가 진짜 항상 꼭 나오는데 내가 봤을 때 이 병수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게 질병 중에서 심혈관 질환이 가장 무섭다고 하거든요 의사들은 손이 엄청 많이 가요 막 뒤집어 줘야 되고 안 뒤집으면 욕 참고 그러는데 이런 심혈관 질환에서 나으려면 그런 운동이나 이런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어르신들이나 보더라도 진짜 이게 병수발 든 건 나이 든 사람을 만날 병수발 든 경우보다는 딱 봐도 관리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보면 저러면 뭔 일 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다 일을 나 늙어가지고 내 친구 아버지도 그렇고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면서 자의 관리하고 에이 죽지 이런 사람 있잖아 진짜 다 그렇게 됐어 근데 결국 이게 죽음의 문턱에 오게 되면 그런 삶의 미련을 못 버리는가 봐 어떻게든 이렇게 살려가면서 집 팔아먹고 어떻게든 이렇게 살아려고 하더라고요 여튼간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상적인 나이나 이런 것들은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 사랑을 합시다 일단 사랑하려면 옆에 여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다들 아름다운 사랑하시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얘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